안녕하세요. 이번에 서울 다이너스티에 합류하게 된 제스처 프로필입니다. 이번에 한국 유일 연고지 팀인 서울 다이너스티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울이 탱커의 무덤이라고 하던데 그 밈을 꼭 제 손으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서울 다이너스티의 2020 시즌의 사냥은 벌써 시작됐습니다. 서울 다이너스티 다음 시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잠깐만. 아 왜 안 해. 아 안녕하세요. 서울 다이너스티 서울이 탱커의 무덤이라고 하던데 그 밈을 제 손으로 꼭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많은 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때 딱 시작합니다. 서울 다이너스티 다음 시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울 다이너스티 다음 시즌은 서울 다이너스티 다음 시즌의 상품을